여기다가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언니야, 언니야. 하나 있다. 붉은색감이 좀 돌아야 뭐가. 이거를 먼저 올리고 이걸 위에다 얹을게. 네. 저렇게 돼야 돼. 저렇게 가운데도 피자가 약간 노릇노릇하잖아요. 와! 와!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돼야죠. 국뿔 온도의 234에 3원입니다. 토핑하고 도마토를. 그러면 심지 먼저 하고 이거. 그럼 올려보세요. 이거부터 먼저? 네, 네. 올리고 도마토를. 좀 비슷하다. 이렇게 돼야 돼. 그래. 이랬다. 그림이. 훨씬 풍성하잖아요. 도마토를 넣으니까. 봐봐.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좀 먹었다. 붉은색이 안 들어가니까 역시. 그 음식은 색깔이야. 색깔 주름이. 강미한 송이의 파. 연기분의 여행. 이분의 마음이 담아. 토마토와 버섯을 자랑해.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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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rman, Number drei. 감사합니다. 아, 기운나네. 나 아까..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지금. 엄마가 옆에 부들부들 떨어. 뭐라고 하면.. 이거 안 되겠다 막 이랬어. 어머 세상에. 자, 그러면 언니가 하나는 들고 오고 하나는 내가 가져가고. 네, 가자. 조심, 조심, 손. 조심, 조심. 자, 뜨거워요. 네. 네, 뜨거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포크나이프 갖다 드릴게요. 네, 네, 네. 아, 맛있겠다. 아, 빨리 먹고 싶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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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맞나? 언니, 포크도 주세요. 아니, 근데 지금은 잡수, 잡수 볼 거예요? 잘라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잘라주세요. 잘라주세요. 바나나, 바나나 들어갔네. 이거 바나나 들어갔네. 이거 바나나 들어갔네. 아! 두라이드, 두라이네. 이거, 이거 신메뉴? 신메뉴. 아, 바나나 들어갔네. 신메뉴. 신메뉴. 어, 신메뉴. 떨렸어요. 왜냐면 맛있는 피자집 애들 다들 다 다니셨던 분들이고 또 박원숙이네 집에서 내 오는 피자는 어떨까 그런 기대감도 있을 텐데 좀 불안했어요. 긴장이 되고 어떨까. 야! 신메뉴. 계속 맛있습니까? 맛있습니다. 오, 진짜.